사물의 언어, 홍시에서 편했습니다. 영국 런던 디자인 뮤지엄 관장인 대한수지기의 디자인과 사물에 얽힌 비밀을 풀어낸 책입니다. 언어와 원형, 호사, 패션, 예술 등 다섯 가지 주제를 화두로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디자인과 물건에 열망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. 독창적인 사유를 통해 일상 속에 있는 사물의 세계를 깊이 분석한 인문교양서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